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4월 첫째 주일, 헉대고 아름다운 주일, 통독교회 통독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복된 봄을 한국당에 허락하시고 온 들력에 하나님께서 피우신 꽃들로 하늘의 기쁨과 사람들의 기쁨을 차고 넘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한 바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온 세상을 향한 제 상명령의 소망의 꽃으로 펴가는 놀라운 복된 주일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예배와 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발걸음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사사 이 시간 우리 통독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통독 성경을 공부했는가의 내용을 더 깊게 한 걸음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으니 복되고 귀한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사사 종교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사무엘 상 부분을 공부를 하셨습니다. 사무엘 상 11장부터 통독 성경으로 91일치 분량에서 사무엘 상 22장까지 그리고 그 안에 시편이 조금씩 담겨 있었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지난 한 주간 공부하셨습니다. 즐거우셨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 보는 시간입니다. 이 사무엘 상의 오늘 시작 이야기는 사무엘의 퇴임사입니다. 추임사가 있고 퇴임사가 있죠. 추임한다는 얘기는 공적일을 시작한다는 얘기고 퇴임한다는 얘기는 공적일을 멈춘다는 얘기죠. 공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 말은 사적인 일과 구별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도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마감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신의 모든 업무를 내려놓은 거죠. 내려놓고 공식적으로 사울에게 다 그 업무를 넘기는 거죠. 멋진 장면입니다. 이전의 이야기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을 드러내심에 있어서 어느 한 시대에 어느 한두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대를 이어가는 시대의 경영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표현을 써드렸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무엘 상하 역대기 상하 열한기 상하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이 왕들이 대를 이어가는데 결국은 이 권력의 핵심이 누구의 것이냐 권력의 아이덴티티라는 게 뭐냐 이런 걸 이렇게 크게 한번 따져보는 시간인데 그 초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 동안 공부하셨습니다. 이제 사무엘 상 11장에 여러분들이 보신 내용 보면 사무엘의 퇴임사 그리고 이어서 왕정 500년의 시작 즉 사울 이야기 그리고 이어서 동각성경으로 여러분들이 사울의 권력 사유와 조금 불편한 얘기죠 그리고 이어서 기도로 여는 하늘문 그리고 또 이어서 사울의 공포정치 시작 이런 내용들을 지난 한 주 동안 공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사무엘의 퇴임사 그리고 사울의 권력 시작 권력 사유와 사울의 공포정치 이 말을 다 묶으면 권력이라는 말이 공통 언어입니다. 권력이란 뭘까? 우리가 여기서 첫째 질문은 권력이란 뭔가? 그 다음에 권력은 누구의 것인가? 이것에 대한 왕정 초기 질문이라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사회적 학습 효과로 왕 하면 우리는 권력의 상징자 권력의 주인이라고 우리는 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퇴임하면서 본격적으로 왕의 직무를 시작하는 사울 왕에게 뭘 얘기해 주는 거니? 나는 지난 40여 년 이상 국가를 경영하면서 권력을 사유화한 적이 없다. 그 얘기를 본인이 선언하면서 백성들에게 같은 한 시대를 동시대를 살아왔던 백성들에게 공개 증언하라. 이렇게 거기에서 연설을 하는 이야기죠. 사실은 우리가 자기 주장은 가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족들을 대상으로, 교인들을 대상으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내가 권력 사유화한 적이 있으면 공개 증언하라. 이런 기회를 열어놓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말들은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지만 공개 증언하라 그러면 할 얘기들이 있잖아요. 증거를 대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공개 증언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적이 있느냐. 그런데 놀랍게도 백성들이 없다. 사실은 기도를 높이지 않아요. 사무엘이 기도를 굉장히 낮췄었습니다. 즉, 누구 낙유 한 마리를 사사로의 이익을 취한 적이 있느냐. 뭐 어떤 큰 게 아니라 그 작은 기준으로 증언해보라. 그런데도 백성들이 다 보편적으로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가를 통치했느냐. 지난 수십 년 동안 했을 때 사무엘 같은 경우 권력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드러낸 시간이었다. 그래서 이게 이어져 가야 된다. 이것을 백성들에게 그리고 왕으로 등극하는 사울왕에게 제안했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다 그러기로 약속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왕이 2년 만에 권력을 사유하였다는 거죠.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좋은 것에 익숙해지는 게 2년이면 된다는 거죠. 사실 이것도 꽤 긴 시간이에요. 2년 만에 사울이 권력을 사유화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러자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에 가보면 사무엘이 2년 공백을 깨고 나섭니다. 사무엘이 사실은 사울이 왕으로 역할을 공식적으로 충분히 시작하면서 사무엘이 물러섭니다. 그러니까 물러서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2년 지켜봤는데 사울에게 남은 모든 권력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결과론 쪽으로 다 보잖아요. 성경 66권을 한 권 전체로 놓고 본다면 향후 왕정이 500년 갈 거예요. 500년 갈 건데 저 집안의 권력 맡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저 집안은 어느 시점에서 물러나게 하고 그리고 정말 권력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할 그럴 사람을 새로 선별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 큰 그림을 그리신 거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자 이 일을 시작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사무엘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제안을 받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 쉽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사무엘도 인간인지라 사울에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거죠. 참 쓸쓸하잖아요. 부모가 자식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 좋은 쪽으로는 아주 좋아요. 그런데 기저귀 갈아가면서 키워가지고 키워놨는데 어느 순간에 가면 부모가 자식 눈치를 슬슬슬슬 보고 있다. 아니 서리 집사가 안수 집사되고 안수 집사가 장로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은 단임 목사가 장로 눈치를 슬슬 보고 있다. 좋은 쪽으로는 천번만 번 줬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쪽으로 들어가면 쓸쓸하기 짝이 없는 부분이죠. 인간적으로. 사무엘이 사울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거죠. 결국 하나님 앞에 글쎄요. 이 일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저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 변동과 관련해서 즉 권력 2년 만에 권력 사유화를 얼마나 튼튼하게 진행해가고 있는 거니 튼튼하다는 말이 안 어울리네요. 여기는 이제 4가지로 얘기해야 돼. 4가지, 4가지로 이렇게 권력 사유화를 해가고 있는지 너무 사울이 사무엘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뭔가 권력 사유화의 걸림돌이 될 것 같으면 죽이겠다라는 생각을 사울이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니 해야 된다. 그러니 목숨 걸어라. 그러니 지금 저 사울에게 맡겨놓으면 되겠느냐. 가라. 그러자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죠. 사무엘이 베들렘에 가서 만나봤더니 어른도 아니고 너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이 말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권력이 뭔지 권력의 주인이 결국은 하나님 거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롱텀 시간을 선택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울을 바로 바꿀 대상자를 찾은 게 아니라 사울의 권력 사유화의 폐단이 뭔지 충분히 몇십 년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기반 위에 진정으로 권력의 주인이 누구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사람을 통해서 보여줄. 하나님이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시지만 사람들이 그걸 인식을 못한다면 그건 또 허공에 떠도는 하나의 컨셉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보여줄 사람을 지금 미리 선택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리 선택한다라는 거 이거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미리 미리 일도 미리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닥친 일도 쉽지 않아요. 그것도 미뤄버려요. 그런데 길게 보고 미리 선택을 해서 훈련을 시키겠다. 이 하나님의 계획에 사무엘이 흔쾌히 목숨 걸겠습니다. 해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진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읽은 이야기는 사울이 이끄는 국가가 위기상황에 처해진다는 거죠. 국가가 위기상황에 처해진다는 것은 내부에서는 반란이고 외부에서는 침략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직 내부 반란은 아니고 외부 침략인 거죠. 그래서 외부 침략 하는 과정에서 사울이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까 다윗이 나서죠. 다윗이 나서서 그 유명한 다윗 때문에 유명하게 된 사람이죠. 이제 골리아스를 물리치게 되는 거죠. 결국 다윗이 유명해지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사실 사무엘은 퇴임한 사람이고 사무엘은 관리만 잘하면 자기에게 권력 측면에서 위협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와우 너무 뜻하지 않게 어린 다윗이 위협이 된 거죠. 그러니 사실은 나이로 보나 왜냐하면 자기 큰아들 요나단보다 나이도 어리잖아요. 나이로 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시기에 대상으로 사울이 다윗을 보기에 너무 차이가 나는데도 권력의 속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이라는 속성으로 보면 얼마든지 그 나이 많은 사람이 베들렘 시골 청소년을 시기할 수 있다. 그게 왜냐하면 권력이라는 것이 어디 있는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사울이 그 생각을 했다면 사울이 다윗을 시기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울은 이제 권력이 백성들 손으로 넘어가고 그 백성들을 쥐고 그 백성들을 컨트롤하는 게 권력의 생리라고 벌써 체득해버린 거죠. 그러니 그 관점에서 보면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 노래 부르니 사울 입장에서는 오 다윗은 이제 시기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서 가벼운 교훈은 시기하기 시작하면 인생이 망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시기 딱 하는 순간 이제 생이 망하기 망하는 시점에 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아 내 인생 망하기 시작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시기하는 사람 리스트가 나오잖아요. 그럼 아 내가 이 순서로 빨리 망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과언이 아닙니다. 시기한다는 얘기는 못난 사람을 시기하지 않잖아요. 잘난 사람을 시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기보다는 부러워하면 돼요. 뭐 하시면 된다고요? 부러워하면 돼. 부러워한다는 얘기는 닮아갈 수 있다는 얘기고 시기한다는 얘기는 이제 이를테면 그 안에 보기에 상대를 깎아내리고 자기를 거짓 포장하고 그런 쓸데없는 일을 시작한다는 게 시기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런 노래 가르치잖아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이거 가장 쉽지 않아요? 무슨 수로 미움을 버리고 다툼요? 시기요? 질투요? 어떻게 버려요? 그거 못 버려요. 사실은 어린 아이들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하는 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이 들어갈수록 고상한 척하면서 그 안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로 가득가득 채워가거든요. 문제는 자기 인생을 죽여가는 것 사울이 그 길로 갑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개인 대 개인이 아닌 국가 권력을 자기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것이라고 결정하고 그렇게 모든 국민들을 설득해가면서 국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의 시기를 받는다는 게 어떠하다 라는 것을 다윗이 체험해가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다윗이 참 뭔가 이 복잡한 상황 이 복잡한 상황에 접어든다라는 건 뭐냐면 그런 인간 사울이죠. 그런 인간 사울의 아들 요나다는 또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게 참 복잡한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친구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누구는 미운데 누구는 좋은 요나다는 너무 괜찮은 거예요. 참 복잡하죠. 그러면서 이 다윗은 그 복잡한 시기를 보냅니다. 사실 우리가 복잡한 거 질색이다. 그러면 풍요롭 이라는 것이 다가올 수 없습니다. 복잡하지만 그걸 이제 좀 안고 가는 거죠. 얽히고 설켰다 꼬였다 그런 것에 너무 거기에 집착해버리고 거기에 몰입해버리면 우리는 풍요롭게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이 다윗은 이 복잡한 상황을 연하단과의 우정은 우정대로 살려가고 사울왕의 권력 사유화가 뭔지를 더 체험해가고 그러면서 사무엘이 지켜보기에 아 어렵지만 잘 버티고 있구나라는 그런 측면으로 다윗의 생애 방향이 진행되어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공부하셨는데요. 그 이야기가 다윗이 그 어간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시를 지었다는 얘기는 그거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한 몸부림이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한 땀 흘립니다. 그렇게 다윗의 시편을 읽어야 되잖아요. 사울의 권력 사유화가 차근차근 조직화될 때 그때 다윗이 사울의 반대자의 입장에 더 부각되면서 그 공동체에 함께 존속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을 기도를 썼다. 그 기도가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내용 가운데 하나잖아요. 시편 34편인데 사울이 하도 자리를 좁혀버리니까 사울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떠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또 가족 안에서 누구를 너무 왕따시키지 마세요. 그래서 가족을 떠나게 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 너무 왕따시키면 또 교회를 떠나야 되겠네. 이거 곤란하잖아요. 다윗이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있는 그 공간에서 절대 머물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고 떠납니다. 떠나서 블레셋에 갔죠. 그래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앞에까지 놓이게 되는 그 상황에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사울보다 한 수 더 뜬다는 걸 다윗이 직감하죠. 그런 상황에서 겨우 미친 척하고 도망 나와서 이 쓸쓸함, 정말 쓸쓸하다면 이게 쓸쓸함이죠. 잘해보려는 마음이 없으면 이때 우리 인간들이 가장 즐겨하는 욕이라는 걸 계속하면 돼요. 찰지게. 그러면 속이 풀려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볼 수는 없잖아요. 뭔가 어렵고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뭔가 욕해서 상대를 더 기분 나쁘게 함으로 자기 정당성을 획득하고 그런 소시오페스로 살 수는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여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와를 자랑하리니 권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요. 내가 여와를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악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권고한 자가 부리지즘에 여왁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셨도다. 여왁의 천사가 주를 경애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왁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와를 경애하라. 그를 경애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피파여 줄일지라도 여왁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와를 경애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리지즘에 기울이는 시도다. 여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리지즘에 여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란에서 건지셨도다. 여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참으로 놀랍습니다. 소리내서 저는 수백 번 읽어봤습니다. 소리내서 참으로 3000년 전 다윗에게 이 고백은 권력의 주인이 누구인가 권력의 사유화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또 자기를 포함해서 괴롭히는 사람의 어떤 권력적 폭력이 무엇인가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진정한 권력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의의를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의 백성으로 숨 쉬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참 멋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500년 사건을 거슬러냅니다. 이 시편 안에 들어있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게 되 아니하도다. 이 표현은 500년 전 다윗 이전 500년 전 애굽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 사람들이 권력을 얼마나 애굽 민족 중심으로 사유화했는지 제국하고 있었잖아요. 그 제국의 권력 사유화의 사슬 속에서 그의 백성들이 너무 힘들게 살고 있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첫 번째 6월절 1년 된 어린양 사건을 통해서 그 피로 장자들을 속량하셔서 구원하시고 그 뼈는 꺾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의의 통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의의 통치로 시작된 이 나라는 어떤 풍파가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의의의 통치가 진행되어야 된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 고백은 이후 천 년이 지나고 우리 예수님의 진정한 십자가에서 뼈를 꺾지 아니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의의의 통치를 이루신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담아내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재미 있으셨어요? 네. 이제 이런 모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사울과 관계 안에서 권력의 주인이 누구이냐라는 것을 학습하고 난 후 이제 곧 여러분들은 다음 주 시간에는 다음 주 매주일 매일 통독 성경 공부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학습 과정을 거쳐서 공직자가 된 권력의 책임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왕이라는 공직자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죠. 권력의 주인 자리에 앉는 게 아니고 그런 복도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내일부터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기대가 되십니까? 열심히 공부해 두시면 이제 다음 주 이 시간에 한 걸음 더 이 이야기가 어떻게 그 이전 이야기와 이후 이야기 성경 전체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자리를 또 찾아보는 더 깊은 성경 공부의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놀라운 부활주의를 기념하고 이제 다시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의 십자가 이야기와 부활 이야기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고 그리고 최후 심판과 거룩한 성이 예비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지상명령의 사명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독 성경을 통하여 더욱더 깊이 한 걸음 더 나가 공부해서 그 뜻을 잘 헤아려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명령의 사명을 더 충실히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통독교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울리고 또 사람들과 협력하여 하나님의 통치에 같이 기쁨을 나누어 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오늘 하루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중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